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인 큐브를 사용해서 책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베벨, 익스트루드, 인셋의 응용편인 만큼 이 세 가지 기능을 알고 계시면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앞에 기초 강의를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T를 누르셔도 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뷰포트를 상하로 드래그해 보세요.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면서 사이즈가 균일하게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각각의 변을 다른 사이즈로 조정하려면 오브젝트와 모델모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노란색 핸들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서 260, 365, 75를 차례로 입력해 봤습니다. 이제 오브젝트의 면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Make Editable 해줍니다. Make Editable 단축키는 C를 누르셔도 됩니다. Editable 모드로 변했다는 것을 레이어의 삼각형 모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itable 됐으므로 이제 점선 면 모드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폴리곤 모드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 툴 또는 단축키 9번을 누르고 오브젝트의 한 면을 선택합니다. Shift을 누른 상태에서 세 면을 차례로 선택해 나갑니다. Select 툴 사용할 때 Shift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선택이 하나씩 증가되고 반대로 Ctrl을 누르면 하나씩 선택이 해제됩니다. 세 개의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면을 안쪽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Inset을 선택할게요. Inset은 단축키 I죠. I를 눌러서 Inset을 활성화 시킵니다. Inset이 연결돼서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들어갔죠. 그런데 확인해 보면 Preserve 그룹에 체크가 돼 있는데도 따로따로 Inset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Inset에 맥시멈 앵글 값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90도 이상으로 맥시멈 앵글 값을 조정해 주면 다시 한 덩어리로 돼서 Inset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nset 시킨 면을 Extrude 툴 사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D죠. 뷰포트의 빈 공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면이 안쪽으로 줄어들면서 들어갑니다. Ctrl-R 누르거나 렌더 뷰 버튼 직접 눌러서 렌더 뷰 한번 확인할게요. 렌더의 이미지 퀄리티 높여주기 위해서 모서리마다 베베를 살짝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프 셀렉션 선택하고 연결된 모서리 두 개 다 선택해 봅니다. 루프 셀렉션 단축키는 U, L입니다. U, L을 차례로 누르는 거죠. 브러쉬 셀렉션의 단축키 9번을 누르고 화면을 돌려가면서 책의 나머지 모서리 부분 전부 선택해 봅니다. 모서리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MS를 눌러서 베베를 합니다. 옵셋값 조정하면 원하는 베벨값 미세 조정할 수 있죠. 다시 컨트롤 R 눌러서 렌더 뷰도 확인해 봅니다. 베벨 넣기 전보다 오브젝트에 빛과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이 생겨나서 렌더링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디테일을 더해 볼게요. 폴리곤 모드 선택하고 책 등의 면을 선택합니다. 베벨 선택해서 뷰포트 빈 공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책의 앞 커버에도 디테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을 안쪽으로 살짝 들여온 상태에서 앞으로 돌출되게 만들 예정이라서 인셋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드래그해 봅니다. 테두리에서부터 면이 안쪽으로 살짝 작아져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베벨을 시켜 면을 앞쪽으로 살짝 돌출되게 합니다. 오브젝트 레이어의 이름을 북 1번으로 바꿔줍니다. 머트리얼 탭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머트리얼이 생깁니다. 머트리얼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봅니다. 머트리얼의 이름을 북 바디로 바꿔 봅니다. 머트리얼을 하나 더 추가하고 원하는 색상을 적용시킵니다. 새로 만든 머트리얼의 이름은 페이퍼라고 입력해 봅니다. 책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오브젝트 레이어에 북 바디라는 머트리얼을 드래그해 줍니다. 이번에는 책의 종이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폴리곤 모드에서 단축키 9번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종이가 되는 면 3개를 모두 선택해 봅니다. 이번에는 페이퍼라고 우리가 저장했던 머트리얼을 종이 오브젝트의 뷰포트로 직접 드래그해서 적용시켜 봅니다. 완성된 북 1번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복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을 북 2번으로 바꿔줍니다. 북 1번을 로테이트 시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축을 잡고 돌리면 5도 간격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 2번 오브젝트도 로테이트 사용해서 회전시키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무브 툴 사용해서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무브의 단축키는 2입니다. 다른 뷰도 확인하면서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1번 책과 다른 책과 같이 보이도록 비율을 조정해 줍니다. 북 2번 레이어를 복사해서 북 3번 레이어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므로 무브 툴을 사용해서 레이어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앞에서 한 것과 같이 책의 스케일과 위치를 조정해 봅니다. 여러 뷰를 확인하면서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조정해서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뷰를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뷰를 찾아본습니다. 나와요, 몇 시 pai에서도 전 Fluir과 함께 선생님께Box 뷰를 찾아보 Hulk rum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